어, 펜마워. 이럴 때 수로 세서 꽉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라 오빠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아침에 요만한 감자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이가 배고프다 형님아 난 여기 귀가 얼음장창 멀어갖고 누가 떼가도 모르겠다 이거 어쩌나 자 이거 쓰라 어때 이제 좀 따뜻하나 형님아 최고다 웍스 따뜻하데 뭐야 너무 춥다 얘들아 입을 뒤집어 쓰자 쓰라 쓰라 오빠야 쟤 구멍 좀 메꿔 봐라 춥다 알았다 기다리 봐라 봐라 이제 좀 괜찮나 구멍이 너무 많다 저기랑 저기랑 여기랑 다 박아라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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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맞네 아 햇나 저기 있다 아이가 저기 저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아 지금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 발 아 아 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어디 구멍으로 막아라 콧구멍으로 아 이러다 내 손가락 다 동상 걸리겠다 자 한 대 자 물을 날아갖고 TV였습니다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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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 너무 춥다 숨발이 꽝꽝 얼었다 막둥이 축제 이 오빠가 가죽신 신겨야 되는데 이 엄동서란에 짚신이 웬말이고 막둥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까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해줄긴데 뭐야 왜 어 뭐야 야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야 어때 따뜻하지 엄마야 이 뭔 일이고 둘째 니 때문에 정신 나가지 않나 엄마래 오줌 넣어봤자 창가하면 따뜻하지만 어이구 오줌이 얼마나 더럽힌데 아휴 아휴 괜찮나 어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も 은 흠 흠 서버